서플볼을 사용한 뇌전문 운동을 배워보실거에요. 천장을 바라보고 천천히 눕도록 채팅해주시고요. 골반 중립 찾아주실건데요. 골반이 가닥이랑 수평되는 위치에서 허리 아래에 약간의 터널만 있는 상태입니다. 서플볼을 바위 사이에 태워주실거에요. 두 손은 상하나. 첫번째는 지수시 누르는 동작이고요. 마시고 기다리고 내쉴 때 입술 사이로 길게 내쉬면서 공을 눌러주세요. 3번 더 가볼게요. 마시고 내쉬기 마시고 풀고 내쉬기 가능한 골반이 계속 유지 마시고 하나 더 이번에는 공을 3번 프레스 하실건데요. 마지막에 길게 쓰 하고 지그시 눌러주는게 포인트입니다.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는 숨에 마시고 내쉬기 마시고 내쉬기 마시고 내쉴 때 고맙습니까? 백강신인